너튜브로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분이고 안녕하세요. 랄라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진짜 말하는 거야? 네. 랄라, 오리. 자, 이번에 병아리. 기계음도 한 번 따라해볼게, 랄라. 호르라기 소리, 호르라기. 이번에 오락기 소리, 오락기 소리. 요즘 최근에 배운 게 있어요. 엑소 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오빠라고 불러볼게요. 오빠라고 해봐. 혹시 또 다른 거를 따라할 수 있는. 일단 한 번 우르랑 노래를 불러주시면 랄라가 한 번 춤을 추는지. 아, 랄라가 춤도 출 수 있어요? 네, 춤도 좀 이렇게 춰요, 재밌게. 춤을 춘다고요? 춤출 수 있어, 랄라? 틀어봐서 랄라가 반응을 하는지. 엑소 노래가 아닌 또 우리 다른 노래를 한 번. 다른 노래를. 네. 아, 이걸 한 번 틀어보시죠. 우와. 조금 뭔가 반응이 있죠? 눈빛 예사롭지 않았어요. 예사롭지 않았어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뭔가?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오오. 오, 좀 리듬이야. 오, 약간 차다. 아, 리듬을 타네요, 얘가. 리듬을 타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타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빠른. 조금 더. 빠른. 네. 비트가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또 예사롭지 않아요? 눈빛이 아까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빨리 나올 거예요. 오, 손도 들었어요. 손도 들었어요. 오케이. 이게, 이게 보니까 지금 다들 스포가 아니냐고. 네. 스포, 스포. 뭐. 이게 무슨 노래인가요? 세윤씨가 지금 튼 노래가 무슨 노래죠? 아, 저도 그냥 여기 있는 거 튼 거여가지고. 네네. 여러분들은 이 노래 아세요, 혹시? 랄라를 위해서 준비한 저희가 신나는 노래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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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네. . 네. 네. 네.